흰색 남방위 흰색 남방위 흰색 남방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진짜 호흡 제일 열심히 했다 손 아까 보신 분 우리 멤버들 진짜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먼저 한 분 더 선택할까요? 네 저는 여기 흰색 남방위 보여주신 여 여 여 축하해요 제가 전달을 CD 네 CD는 전달해 주시는거죠? 아 올라오시면 올라오세요 저희가 드릴게요 올라오세요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또 내가 봤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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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기 뒤에 지금 하트 저기 그리시고 계셨는데 네 저기 저기 오오 오오 선물일이야 선물일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고마워 고마워 축하하세요 고마워 또 못 가 고마워 아 이거 어떡하지? 고마워 저희도 될까요? 네 네 이쪽 분 안에 여기 바로 앞에 하트를 누르시고 있는 여자 저 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없다고 전해드릴까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오우 착해라 박수 쳐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자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너무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네 하나 더 남았는데 되게 반응이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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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반응도 온 거 하니까 그냥 마지막 인사 드리고 가야죠 아 네 하나 더 남아 듣고 싶어요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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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곡 더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 곡 두의 나라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대할게요 네 준비됐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저희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웃어드릴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에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드디어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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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고맙습니다 오늘 데뷔 1000위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인사 드리로 갑니다 지금까지 에이프리 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00위를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파이 한 번 해주세요 메모지 메모지 네 메모지 감사합니다.